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에 진입니다 12월에도 어김없이 또 제가 찾아왔는데 12월에는 무엇이 있냐 저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의 생일 파티를 저 스스로 셀프 자축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박수 그렇게 해서 오늘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투 미 해가지고 해피 벌스데이 모자와 생일 축하 모자와 그리고 케이크를 소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자 이 케이크 어떻게 여냐 하면 또 이렇게 이쁜 케이크를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케이크 초를 불면서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껍질 어떻게 벗기니? 음 보자 음 여기서 얘를 오케이 오케이 완벽했다 완벽했다 고수가 따로 없다 자 케이크를 굽고 초를 불을 붙이고 음 네 자 어버야 케이크들 이리 와 이 가운데로 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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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태형이 태형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석진아 생일 축하해 손을 밀어야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일 여러분들 덕분에 어 생일 케이크도 미리 불고 참 좋네요 언제 생일 케이크를 또 이렇게 에밀이 물어보겠어요 자 그리고 저 여러분들 저는 어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시점에 무엇을 하냐 따라라라따 저는 아마 못 보고 어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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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받았어요 짜잔 진 라면 택분들 1동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는 지금 진 라면 광고를 찍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볼 때쯤이면 이 영상을 아마 아미아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다 광고를 보셨겠죠 되게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지금 7시간인가 8시간째 찍고 있고요 이때에 저도 이때에 저는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를 12월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일 축하도 하고 제가 지금 뭐 하는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봐요 안녕 혜진아 생일 축하해 예를 들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